옷 다 젖었는데 빨리 바지 벗어 그러니까 빨리 오셨어 안 돼 모자이크 안 해줄 거더라 팬티는 수영복 같은 거야 안경 먹고 들어갈게요 경고하는 거 있습니다 대신 깔아지 마세요 여름이라서 가는 겁니다 며치도 늘어나요 공격 공격 옷이 꼬부새랑 생긴다 다스러워 아빠 언제까지 찍어요? 찍어? 응 오빠! 오빠! 말랑이 맛있어 말랑말랑 맛있어? 어쨌든 말랑이도 가져올까? 어머니! 엄마! 아랑 웃어도 깨끗해요 좀 깨끗한 느낌? 잘 안아주세요 여기 말랑이가 있는데 얘 진짜 귀엽죠? 얘 진짜 귀여워요 공룡이에요 공룡 이거 얜 모찌 얘도 모찌 약간 이렇게 아멘